신영 와 누나 누나 아 선혜 누나 빵 내가 이거 배웠다고.. 봐봐, 봐봐. 시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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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내 친구지? 우리는 막역진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한 건가요? 막역지우가 뭐야? 막역지우가 뭐야에 대해 제가 재죽히 해보았어요. 막역지우가 뭐야? 자기가 말해놓고.. 막역지우가 뭔데? 지금 벗어내자는.. 막역지우가 뭐야? 죄송해요, 연락처.. 막역지우가 뭔데? 지금으로서는 제일.. 우리 친구지! 제가 잘 이해한 건지 모르겠네요. 육성재 좀 찾아봐. 다음은 육성재에게 제가 찾은 결과입니다. 육성재 생일 언제야? 육성재는 1995년 오후 2일에 태어났습니다. 너 날 아주 잘 알고 있구나. 육성재 보고싶어? 전 항상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룩. 어? 나 지금 심쿵했어. 말아. 말아. 참.. 참.. 봐봐. 봐봐. 시리야! 시리야! 안녕? 육성재 생일 언제야? 육성재는 1995년 오후 1일에 태어났습니다. 대박입니다. 이창섭 생일 언제야? 우선 아이폰을 잘못한다면 어떻게 된 건가요? 시리야! 내 목소리 뭐해? 시리야 이창섭 생일 언제야? 죄송해요. 연락처에서 인사하고 나 노래 조작이 없어 뭐? 장섭이 형으로 됐지? 장섭이 형 장섭이 형 생일 언제야? 아 진짜 너와 준비형 파일 포인트 파일 포인트 아 자연스러운 모습 안녕 알기 잘 잘 살고 있지? 네, 감사합니다. 수트 광고 같고 그냥 짜라리 어 이거 좋다 수트 광고 수트 광고 좀 더 들어갈 것 같아요 음 수트 광고 지키기 한 번 더 더 큰 힘을 안 할 때 빨리 승하고 빨리 승자 우리! 아 추워! 아 춥다! 이 창섭이 여기 딱 밑에 있으면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열 정도 주꾸미! 열 정도 이 창섭! 아 여기 주꾸미네? 진짜 너무 하는 거 아니냐?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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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저기 저기 잘 어울리네 좀 비싸서? 어 됐어 거기까지 왔다가 들고 가는 거 아직 없네 그대 없는 나날들이 뛰어 그 얼마나 빡 멀리 있는 그대 순간 이맘따라 길어지는 나연아 메인 촬영 하나 하고 나가세요 촬영 보고 몰라요? 멜로디의 사랑의 왜 이렇게 긴장하고 싶은가 꼼짝꼼짝달싼 못한 채 이게 뭐 저 두걸이 근데 거기서 저는 포로에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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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라고 라고 아 이게 왜 못이? 어 석쏘 맨 석쏘 상관éra 아라 어 으 갓 어 아 잠바 입고 한번만 자세히 꺼내줄까요? 잠바 입고 칼만 꺼내볼까? 잠바 입어도 되니깐 액션! 야! 내가 이런 거면 포기할 것 같아! 길까지 가야 돼! 액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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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미안해 이 모든 게 35,900원! 네? 파이팅! 고통스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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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구맛!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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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니야 그렇게 하면 돼! 그렇게 하면 돼! 고통스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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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으 으 으 예 예 아 으 으 아 씨 아yez쬄네 오! 아아 keiner! 할아버지 에잇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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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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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잇 호잇 됐습니다 아 아 으어악! 으악! uh! 으으...? 더 해봐... 더 해봐!!! 으윗!, 으으으... 으악! 으윽!! 아 아óriaorg. 뭐라고아! 오늘 색다른 경험 재밌다 재밌다 그리고 세호템 콘서트 이번 분시알도 약간 역대급 갈 것 같습니다 저번 콘서트 때도 약간 많은 분들께서 역대급이라고 되게 좋아해주셨는데 영상을 그거를 제가 봤을 때 능가할 수도 있고 멋있는 모습도 있고 되게 재밌는 모습도 같이 있어서 기대를 진짜 많이 해주셔도 좋아요 대박 대박 안 된다 이거 성교 잘하는데 그랬다 괜찮아 오늘은 아 certain 그 작업이 정말 너무 그 파이브 우리 주 RWJ 이것도 거의... 그... 연구실에서... 그.. 개발하다가 폭탄이 맞아서... 약간... 폭탄이 맞은 느낌인데? 이건 거의... 준비 후 된 느낌을 하지? 신기하다 이거 제가 살면서 처음으로 체중계를 샀는데 이쁜 게 있어서 샀어요 그래서 택배가 와가지고 택배 왔다 너무 신난다 하고 딱 까서 딱 올라왔는데 바로 부실 뻔했어 근데 뭐 콘서트 준비하면서 좀 이제 춤도 오랜만에 춤도 추고 살이 또 빠지겠죠 식당 관리도 조금씩 하고 액션! 아이씨! 아이씨! 열다고! 아이씨 아이씨! 야! 선물 왔어요! 세민아 아 벌벌벌벌 떨리는데? 아 나 춥다 아 여기 콧물 나오는 느낌이야 콧물 굳은 느낌 야! 울었내면 진짜 울엌! 편식이 당연히 상세예요 공작업이네 액션! 너 뭐야? 너 뭐야? 너 뭐야? 너 뭐야? 울었내면 진짜 울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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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adan dwa 돈 넣어 다 넣어 tor ambition 그리고 슬라임 되지! Yeah 아니야! 아니야! 안녕하세요! 그냥 카메라 있을 때만 바르지 마 어? 뭐야? 아? 몰랐네? 하나 둘 셋! 봉투데이!